베르슈머르치 광장의 미하이 베르슈머르치의 상. 그의 이름을 따서 광장의 이름이 붙여졌다. 베르슈머르치 광장의 카페 제르보 베르슈머르치 광장은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의 중심가의 광장으로 바치거리의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부다페스트의 제5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 광장은 부다페스트에서 사람의 통행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진입이 제한되어 있다. 이 광장에는 1896년에 개통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지하철인 부다페스트 지하철 1호선의 남쪽 종점이 위치하고 있다. 이 광장의 이름은 헝가리의 시인인 미하이 베르슈머르치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는데 이 광장의 중심에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상이 서 있다. 이 상이 뒤쪽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공원과 4마리의 사자가 입에서 물을 뿜고 있는 분수가 있다. 광장의 북쪽 끝에는 카페 제르보와 부다페스트 지하철 1호선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 이 광장은 업무 지구이기도 한데 이 광장 주변에는 영국 대사관을 비롯해 아에로플로트 사무소, 헝가리 국가경제부 등이 위치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